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이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침체기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.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산 저가 공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 국내 시장 부진과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세라는 이중고에 처한 철강업계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는 이유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5대 수출품목 중 철강제품 수출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같은 해 9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마이너스 21.2%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이 기간 철강제품 수출은 10에서 20% 안팎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무역수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전체 수출 중 철강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%로 20%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. 문제는 이 같은 철강수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. 철강업계에서는 상반기 중국 내 내수부진으로 과잉 생산된 물량이 대거 수출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던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상반기 중국 철강수요는 3% 내외로 감소했는데 부동산 침체 충격이 철강수요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. 중국의 지역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부진을 상쇄할 만큼 철강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고금리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된 데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철강수요 회복이 더디고 일부 신흥국에서의 견조한 수요도 중국 침체를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. 전문가들은 국내 내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 확대는 어려워지고 중국산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쉽지 않은 하반기가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보험메일 채널 아이디였습니다. 보험메일 채널 아이디였습니다.